지금은 박근혜 씨 지지할 거라고 봤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가난하는 사람일수록 박근혜 지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문재인 지지입니다.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200만원 이하면 56%가 박근혜. 문재인 27.6%. 200만원 이상,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 문재인 후보 지지로 갑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는 박근혜 40%, 문재인 47%.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는 박 43.5%, 문 47.3%.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면 박근혜 40%, 문재인 50%.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박근혜 40, 문재인 46.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학력은 어떻냐? 중조를 이해하는 박근혜 63.9%, 문재인 23.5%입니다. 고조를 이해하는 박근혜 53%, 문재인 33%. 대학, 재학 이상의 행정을 가진 사람은 박근혜 37, 문재인 50%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고학력, 고소득자, 사무실 근무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적응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박근혜 씨는 서민 후보입니다. 문재인은 부자업보예요. 이게 문화국의 아주 사회의 아주 불안요소이에요. 불안요소. 즉 그 체제에서 가장 중성심이, 체제에 대한 중성심이 강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체제적으로 가고 있다. 반체제적으로. 체제의 혜택을 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반체제적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교수, 학생, 언론, 정치 이 사람들이 역할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빨이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화이트 칼라 대학생 요대층입니다. 요한의 정치인 언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층이 압도적으로 좌파 후보, 좌경승량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언론은 항상 왼쪽이다. 항상 왼쪽이다. 그런데 선거만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선거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선거 때 특별을 딱 해보면은 오른쪽에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선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65일 매일 선거는 할 수 없고 선거 끝나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누구냐. 요 왼쪽 성향을 가진 화이트 칼라 학생층이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말을 쏟아내고 언론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게 2008년이죠. 2008년에 이명박 씨가 그 전에 530만 차이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플러스 우파에 속하는 이 회창 씨도 15%나 잡아가 65%를 보수가 확보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이 보수가 거의 3분의 2가 국회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지방의 서울시장 포함해 가지고 여기 호남지왕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안정된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상태인데 바로 광호병 사태가 일어났죠. 광호병 사태 광호병 사태를 일으킨 그 집단이 아까 말씀드린 학생과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능박 대통령이 막 겁에 들려가지고 기가 끊겨버렸어요. 선거 때는 왕창 이겨놓고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몰리고 있다. 이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구조적인 권력관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덕그덕 강조하지만 이 기자들 언론 인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매우 독한 마음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좌우 구도로 갈비면서 박근혜 씨의 다른 행동이나 이런 게 보면 어제도 토론회 때 정교적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을 포함해가 정교적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처음이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의식화가 굉장히 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씨는 말을 하더라도 좀 브라마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임팩트가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글로 옮겨 놓으면 괜찮아요. 글로 이 토론을 글로 옮겨 놓으면 말할 때보다도 글로 옮겨 놓으면 박근혜 씨의 말 속에 힘이 줍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한 당선이 되면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 정치인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건 아주 생각을 깊게 한 깊게 한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를 자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헌법 존중하는 사람들끼리만 정치를 하자. 뭘 하든지 그건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고 언론이고 어디든지 우리가 헌법에 대한 맹세는 철수한 다음에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토론하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 국민 대통령 합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세례까지 대포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배제한 그 이전한 중법 시민들끼리만 정치를 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하든지 격리를 시키든지 약화를 시키게 해야 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고대목을 능력여 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냐 마느냐 하는 거 지금 이틀 전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지금 앉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